새해 연휴 주택 화재와 가스 폭발 등의 화재가 잇따랐습니다. 어제 오후 3시쯤 사하구의 한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한 명이 화상을 입고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지난 2일 오후 4시쯤 동래구 온천동의 한 식당에서 일회용 부탄가스가 폭발해 한 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. 또 밤 8시쯤에는 영도구 남항동의 한 잠수업체에서 불이 나 잠수 장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전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